54번째 요가를 하기 위해서 말리포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안개가 햄무가 좀 많이 꼈네요. 이번주도 장마가 이쪽까지는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고 갈매기들이 대략 30마리 정도가 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염랑개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네요. 저쪽에 갈매기 한마리가 앉아있는데 저섯유 같은데 끼룩끼룩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요가를 해보겠습니다. 으쩔쩔쩔쩔 으쩔쩔쩔 으쩔쩔 으쩔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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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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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